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비는 걸 찍어 이름 이제도 위쳐봐 바람 태워 날려보내겐 될 이유가 없지 말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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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모든 이유가 너였으니까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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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란 이유가 없어 난 이제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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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정 파도처럼 밀려와 네 마른 폭풍처럼 불어와 표정 어른처럼 날 가로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이제 아니라는 데 난 모르네 근데 너 왜 이러는지 네가 쳤던 그 사랑은 아마 그 사람이 내가 아닐지도 몰라 분명히 너에게 나를 떠나갈 이유 없다는 걸 알아 너 가면 안 돼 감정은 타도처럼 밀려와 네 마른 폭풍처럼 불어와 네 표정 어른처럼 날 가로워 벌써 무슨 말이 필요해 이제야 일 안 되면 넌 원해 근데 난 왜 이러는지 보낼 이유가 없지 말 넌 I-I-I-I-Ya Q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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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ah 사랑은 원래 편에 간다 줘 사랑은 내게 잃은 걸짓도 잃은 걸짓도 비누 이제 거의 접어도 그런 틈을 날려 보낼게 네이 transfor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